안녕하세요. 아티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라 생일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새벽이라 남편이 깰까 조심조심 조용히 그릴 재료를 찾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다이소에서 산 반짝이 젤펜이 보이네요. 준비 없이 마음 가는대로 대충 샤프로 생일 케이크를 그려볼까 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을 하는 바람에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칼로리의 여왕인 맛있는 케이크는 생략, 그림의 떡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준 제게 만들어주고 여러분하고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케이크에 초를 꽂으려고 하니 어머, 제 나이가 50하고도 9. 아이고, 그냥 59개 초 대신 해피라고 쓰는 게 훨씬 쉽고 더 행복한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동의하시지요? 반짝반짝 젤펜은 약간의 파티 기분도 내주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용품으로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학생님들 맞나요? 갑자기 친구 생일을 알았을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쉽게 갖고 있는 제이펜으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일 카드 그려주면 어떨까요? 후회적 교정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움이 별로 안되었어도요 이렇게 오래 살아온 제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이 많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더 생길 것 같네요 천천히 거북이 유린이 속도로 편집하고 올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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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